광진구가 추석 대목을 맞아 1일부터 11일까지 추석 맞이 전통시장 경품 증정 이벤트를 엽니다. 중국 제1시장과 자양 전통시장, 노른산시장 등 광진구 지역 내 7개 전통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수용품을 판매하고 구매 고객에게는 각 시장에서 타월, 옷놀이 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합니다. 중국 제1시장과 자양 전통시장은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배송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지난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합니다. 직거래 장터는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지난 로컬푸드 직매장 앞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특히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7일까지 엿새간 명절 특판 행사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자치구들이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도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장운군과 완주군을 비롯해 제주와 강원도, 충주시 등의 특산물과 제수용품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됐습니다. 서대문구 직거래 장터는 9월 1일까지 구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아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분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이번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산페이는 모바일과 카드 200억, 지류 60억 원이며 개인은 월 100만 원, 법인은 지류 상품권에 한해 월 5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번에 발행되는 지류형 상품권에는 점자가 도입됩니다. 모바일형 아산페이는 지역상품권 착앱에서 카드형과 지류형은 농협과 신협,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천안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7일 시청 민원실 앞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관내 농협과 농업인 등 11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며 천안 지역에서 생산된 배와 흥타령쌀, 포도, 등심, 들기름 등 20여 품목을 시중보다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매 품목이나 가격 일정 등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물가 고공행진에 장보기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를 하다 보면 절로 깊은 한숨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알뜰 쇼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축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지난달 1일부터 주요 식재료들을 시세보다 최고 1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물가 고공행진에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특별 할인 품목은 쌀과 계란, 두부, 삼겹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10가지입니다. 이번 주요 식재료 특별 할인 판매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집니다. 오는 9일까지는 추석 선물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원산지가 화성인 과일과 홍삼, 한우 등을 평소보다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재료와 추석 선물 품목 할인 행사는 화성시내 로컬푸드 직매장 7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작비 특별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 맞이 행사를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니 간내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6.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알뜰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